무안볼락지입니다. 오늘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싱싱하고 부드러운 무안볼락지고요.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 가장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지금 물떼어서 가격이 싸구요. 우리 오늘 할아입한장에서 가져오는 할암꽃게입니다. 1kg에 4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구요. 오늘 가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알이 가득 찼고 싱싱하고 맛이 좋은 할암꽃게입니다. 그리고 목포 선화판장에서 가져온 항석어 중사이드입니다. 보이시죠? 선도. 오늘 정말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저희 항석어 받으신 분들 아실거에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항석어로 조림에 드시거나 튀겨 먹거나 젓갈 담아서 좋구요. 오늘 진짜 가장 좋은 라인에서 갖고 온 항석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이 든 것도 있고 알이 안 든 것도 있구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항석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너무나 좋은게 느껴지구요. 내일도 배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싱싱한 걸로 보내드리고 있구요. 항석어 중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크고 좋은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냐면은 지도판장에는 젓갈용입니다. 젓갈용 항석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젓갈용 항석어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절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자랭이 병어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는데요. 자랭이 병어가 지금 뼈트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랭이 병어는 가장 작은 병어입니다. 절대 크지 않구요. 이렇게 작은 병어만 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작은 병어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뼈트 씹어 먹을 수 있고 고소하고 기름진 자랭이 병어구요. 이 자랭이 병어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은 자랭이 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